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관이 돌출된 얼굴 혹은 주걱턱형 얼굴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안면부의 얼굴면, 중간안면부의 얼굴면, 그리고 하안면부의 얼굴면을 따로 분리하여 각각의 얼굴면의 위치 관계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안면이 이렇게 꺼진 얼굴의 경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접시형 얼굴에서의 얼굴면 분석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눈 아래 코 옆에 중안부가 납작하게 꺼져 있으면서 턱이 이렇게 나와 보이는 얼굴이 되겠는데요 뭐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숙이면 턱이 좀 덜 나와 보이겠습니다만 성형외과학적으로 프랑크포트 호라이존탈이라고 해서 이 눈밑뼈하고 귀구멍이 수평이 된 상태의 얼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접시형 얼굴 오목한 얼굴에서의 성형 개념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중안면부를 이렇게 융기시켜서 하관을 빨간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관상성형 기법인데요 지난번 코가 크고 턱이 작은 토성이 수성을 극하는 토극수 관상성형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관상학에서는 중안부를 금성이라고 치고 하관을 수성이라고 치기 때문에 중안부 금성을 도톰하게 이렇게 융기시켜 수성과 조화를 이룬다 하여 금생수 관상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 아래 코 옆 얼굴면이 이렇게 꺼져서 턱이 나아 보인다고 일명 앞볼필러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여 입체감을 살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앞볼살이 과잉된 얼굴이 될 수가 있겠고요 2차적인 이유로 팔자주름도 깊어져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해부학적 원인은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뜩이나 팔자주름 위쪽에 이 볼살 부분은 처지는 부분인데 앞볼필러까지 맞게 되면은 더욱 팔자패임이 심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앞볼보다는 이 코 옆 꺼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융기시켜야 하는데요 왼쪽 여성과 같이 코 바닥이 정확하게 융기가 되면 턱이 나와있는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른쪽과 같은 육질이 이렇게 좀 많은 더글더글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왼쪽과 같은 얼굴형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이영애, 키란아이틸리, 안젤리나졸리 등이 되겠습니다 중안면부가 꺼진 얼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마가 볼록한게 예뻐요? 납작하게 예뻐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당연히 볼록한 이마가 예쁘죠?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오목한 접시형 얼굴에서 그 납작한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고 할 때 그 얼굴 비율이 더 완전히 이상해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분의 얼굴 면을 분석해보면 파란 이마면, 빨간 중안면, 노란 하안면 중에서 빨간 중간에 그 얼굴 면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옆 얼굴이 이렇게 오목한 접시형 얼굴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마필러나 이마지방식으로 이마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게 되면 상안면부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빨간 중안면부가 더욱 꺼져서 오목한 얼굴이 더 심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목한 중안면부가 꺼진 얼굴에서는 이마를 성형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만 하여서 빨간 화살표의 방향으로 중안면이 윤기가 되어야 노란 사각형의 턱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굴면 성형에서 중간에 얼굴면이 꺼져 있어서 하관이 돌출되어 보일 때 금생수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안면부의 얼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전지현, 송혜교 등이 이마가 납작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마가 예쁠까 하는 그 해답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